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짓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 중인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하반기에도 추진됩니다. 전라북도가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의 대상 품목인 가을 무와 배추의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전북이 최초로 시행한 정책으로 올 상반기에는 양파, 마늘 등 6개 품목에 대해 1,900여 농가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전라북도는 지난 민선 6기 산막 농정의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에는 대상 품목 확대와 기준 가격 상향 등을 통해 품목 선택의 폭을 넓히고 중소농가에 대한 소득 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농업인들이 시장 가게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농사짓는 영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가을 무와 배추 신청은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오는 9월 말까지 읍면 동사무소와 지역농협에서 신청받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